교훈이 담긴 전래 동화 편안한 시간 되세요 골탕 먹은 욕심쟁이 옛날 욕심쟁이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꾼은 과일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따라서 물건값을 속여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여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과 얼마죠? 손님이 묻자 과일 가게 주인이 대물었습니다. 어디에 쓸 사과인데요? 그건 왜 묻죠? 집안에 잔치나 제사가 있는 손님에겐 값을 잘 해드리려고요. 과일 가게의 주인은 바가지를 씌울 엉큼한 속셈을 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손님은 사실대로 말했지요. 아, 네. 우리 아기 돌잔치에 쓸 사과랍니다. 아, 그럼 한 개에 단 양식만 내쉬요. 어머, 다른 가게의 과일보다 두 배나 비싸네요. 아따, 손님도. 아기 돌잔치에 놓을 사과값을 깎으면 그 아기가 자라 어른이 되면 천하의 몹쓸 구두새가 된다는 것도 모르셔? 어휴, 그게 정말인가요? 내가 왜 없는 말을 하겠소? 그래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라는 말도 생겨났다오. 아, 그렇군요. 그럼 값을 깎지 않을 테니 다섯 개만 주세요. 장사꾼은 이렇게 해서 여자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그 다음 손님은 사납게 생긴 포졸이었습니다. 이 사과 얼마인가? 과일 가게 주인은 겁이 더럭났습니다. 나랫게는 한 양만 받겠습니다. 이 과일 가게는 상당히 싸게 파는군. 사납게 생긴 포졸은 과일 여러 개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젠장, 재수 온붙었네. 과일 가게 주인은 그 다음에 올 손님에게 또 바가지를 씌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이 사과 얼마씩 하오? 어디에 쓸 사과인데요? 그건 왜 묻소? 집안에 잔치나 제사가 있는 손님에겐 값을 잘 해드리려고요. 아, 그래요? 아버님 제사상에 쓸 사과라오. 아, 그럼 한 개에 여섯 양씩만 내주십시오. 아니, 다른 과일 가게보다 두 배 이상이나 비싸지 않소? 손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오. 아버님 제사상에 올릴 사과값을 깎으면 아버님 영혼이 노하시고 또한 불효가 된다는 것도 모르십니까? 손님은 불효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 바가지를 쓰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한 선비가 이 못된 장사꾼을 혼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그 욕심쟁이 상인의 버릇을 고쳐놓아야겠다. 어느 날 선비는 과일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게에는 사과뿐 아니라 잣, 호두, 밤 따위도 있었지요. 선비는 비싼 잣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오? 잣이요! 주인은 별걸 다 묻는다는 듯이 간단히 대답했지요. 선비는 아무 소리도 않고 까놓은 잣을 손으로 움켰다가 마구 먹었습니다. 에이? 주인의 눈이 휘둥그려졌지요. 그러나 점잖게 생긴 선비가 남의 잣을 그냥 집어먹을 리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먹는 줄 알고 손님의 행동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잣 한 번 맛있게 배불리 먹었군. 까놓은 잣을 몽땅 먹어 치운 선비는 자기 머리에 쓴 갓을 가리키며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오? 가시오! 그러자 선비는 큰 트림을 하고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잘 먹고 가오. 안녕히 계시오. 선비가 먹은 잣값을 내지 않고 가려는 것을 보고 과일가게 주인이 놀라며 말했지요. 여보쇼 손님! 잣값을 내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일가게 주인은 선비가 정신이 돈 사람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아까부터 이것이 무엇이오? 하고 묻던 것이 아무래도 수상했어. 과일가게 주인이 앞을 가로막자 선비는 시치미를 떼며 물었습니다. 잣값이란 또 뭐요? 이 양반이 실성을 했나? 여기에 있던 잣을 몽땅 먹은 값이지 뭐요? 아니 먹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잣값을 내라니요? 이 도둑놈 같은 심뽕! 과일가게 주인과 선비가 언성을 높이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왜들 그러시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행인들이 묻자 선비가 선뜻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과일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께서 오시오! 하기에 걸음을 멈췄답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시오! 하기에 권하는 대로 깐 잣알을 몇 개 집어먹었소. 그랬더니 주인께서 또 가시오! 하기에 돌아서려는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자값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겠어! 아니 아니 이런 날강도 같은 놈! 과일가게 주인은 펄펄 뛰었지만 소문난 욕심쟁이 바가지 상인의 변을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잘 당했다는 표정들이었지요. 장사 네 사람 옛날 어느 산골에 늙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 부부는 자식이 없어서 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늙어서 자식을 결코 낳을 수가 없었지요. 산신령님 산신령님 제발 자식을 하나 갖게 해주십시오. 늙은 부부는 자나깨나 산신령께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부부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아기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기는 젖을 먹지 않고 처음부터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 금세 키가 큰 아이가 되었지요. 부부는 뗄듯이 기뻤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졸랐습니다. 아버지 나무를 해오게 저에게도 지게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소꿉장난을 하려는 줄 알고 수수깡으로 지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이걸로 어떻게 나무를 해요? 아버지는 다시 나무로 지게를 만들어 주었지요. 그런데 아이는 나무 지게도 힘이 없다고 손으로 뚝뚝 부러뜨렸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대장간으로 가서 쇠로 지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쇠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얼마 뒤 아버지가 산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부인! 빨리 이리 와봐요! 산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쇠지게로 지고 온 나무쯤이었지요. 마치 산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산이 걸어오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몇 달 걸려서 겨우해올 나무를 아이는 단 한 번에 해온 것입니다. 아이는 그 나무로 큰 집을 짓고 주먹으로 바위를 깨어 만든 돌대문까지 달았습니다. 아! 이제 되었구나! 튼튼한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어서 무척 기지요. 사람들은 그 아이가 힘이 장사처럼 세다고 장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장쇠는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싸움터로 나갔지요. 싸움터로 가는 도중 장쇠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장쇠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한 사나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와! 그 놈 콧바람 한 번 쓸만하군! 장쇠는 그 사나이의 고를 손가락으로 꽉 쥐었습니다. 아이쿠! 형님!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제발 저의 형님이 되어주십시오! 장쇠는 콧바람 사나이를 아우로 삼았지요. 다음날 싸움터로 나가는데 앞에 있던 산이 갑자기 없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두 장쇠는 눈이 휘둥그려졌지요. 자세히 보니 어떤 사나이가 고무래로 산을 싹싹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야! 그 놈 힘 하나 쎄구나! 장쇠는 몸을 날려 그 사나이가 잡고 있던 고무래를 발로 밟았습니다. 아이쿠! 그 사나이도 장쇠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아우가 되었지요. 새 장쇠는 다시 싸움터로 향했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마른 들판에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강도 없는데 왜 물이 이렇게 흐르지? 사방을 둘러보니 한 사나이가 오줌을 누고 있었습니다. 장쇠는 그만 몸을 날려 사나이의 목덜미를 낚아챘지요. 사나이는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오줌 줄기가 하늘로 뻗쳐 올라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이쿠, 형님! 그 사나이도 장쇠 앞에 넙죽 엎드려 자신을 동생으로 삼아달라고 말했지요. 장쇠는 새 장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네 장사가 싸움터에 도착했을 때 오랑키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저 오랑키들을 싹 쓸어버리자! 먼저 오줌 장사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오줌을 누웠습니다. 모두 오줌 강물에 빠져버렸지요. 그때 콧바람 장사가 힘껏 콧바람을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오줌 강물을 얼음으로 꽁꽁 얼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무래 장사가 고무래로 얼음을 싹 긁어버렸지요. 오랑키들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네 장사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렴풋 산속 오두막집이 보였지요.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에이, 이놈들! 마침 잘 왔다! 오두막집 주인은 내 장사를 깜깜한 골방에 가둬버렸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내 장사는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오두막집 주인은 껄껄 웃었지요. 그 주인도 내 장사를 잡아 가둘 정도니 보통 사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놈들이 걸려들었느냐?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장사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힌 험상구준 사나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험상구준 사나이는 바로 도둑들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래, 맛있는 놈들이냐? 두목도 좋아서 껄껄 웃었습니다. 이놈들 맛이 톡톡히 들었구나. 잘 두었다가 내 생일날 잡아먹도록 하자. 방 안에 갇힌 내 장사는 겁이 덜컹 났습니다. 벽을 부수고 도망을 가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도둑들은 내 장사를 붙잡아 쇠로 만든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다 뜨겁게 불을 지폈지요. 못 뜨거워! 아 뜨거워! 방바닥이 점점 뜨거워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쇠가 중얼거렸습니다. 찬바람아! 불어라! 그러자 방바닥이 금세 식어버리고 찬바람이 일었습니다. 도둑들은 그것도 모르고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지요. 내 장사의 코밑에는 고두름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눌러서 들여다보는 도둑을 장쇠가 눈 깜짝할 사이에 때려 눕혔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죽였습니다. 부하가 두 명이나 죽자 이번에는 두 목이 나타났지요. 부하 아니! 조그만 놈이 제법인 것 같은데! 그러나 내 부하를 죽인 놈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도둑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래! 이제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좋다! 싸우겠다면 할 수 없지! 너 같은 도둑놈은 살려둘 수 없다! 장쇠도 옹굴차게 마당으로 뛰어나가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땅에서 싸우겠느냐? 하늘에서 싸우겠느냐? 하늘에서 싸우자! 날개가 돋힌 두 목은 하늘에서 싸우면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두 사람은 하늘에서 싸우기로 하고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큰 싸움이 벌어졌지요. 두 사람은 빙글빙글 돌며 싸우다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오오오!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팔 한 개가 뚝 떨어졌지요. 그것은 장쇠의 팔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두 목의 아내가 재를 뿌리려고 하였습니다. 재를 뿌려 놓으면 팔이 제자리에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장사는 얼른 팔을 집어서 하늘로 던졌습니다. 형님! 팔 올라갑니다! 장쇠는 팔을 받아서 제자리에 붙이고 계속 싸웠지요. 그런데 잠시 후에는 두 목의 팔이 떨어졌습니다. 새 장사는 잽싸게 재를 뿌렸습니다. 두 목의 아내가 그것을 공중에 던졌으나 달라붙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두 목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새 장사는 그 머리에도 재빨리 재를 뿌렸습니다. 결국 두 목은 장쇠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장쇠는 땅으로 내려와 두 목의 아내까지 죽였습니다. 두 목의 아내는 바로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였습니다. 야! 우리 형님 최고다! 이 세상에서 형님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새 장사는 장쇠의 동생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장쇠는 도둑들의 광 속에 있는 곡식과 보물들을 꺼내어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너희들도 이 보물을 가져가거라! 장쇠는 동생 장사들에게도 보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지요. 형님! 우리도 형님을 따라가서 살겠습니다! 이제 형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동생 장사들이 함께 가겠다고 때를 쓰자 장쇠는 할 수 없이 그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돕고 농사를 지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건망증 도깨비 옛날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농사 지을 땅도 장사를 할 돈도 없어서 나무꾼은 그저 나무를 해다 팔아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지요. 하루는 나무를 팔아 받은 돈 석푼을 쩌렁거리며 터벅터벅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스름하게 어둠이 깔린 길이 그날따라 으스스하게 느껴졌답니다. 오늘은 달도 없네. 꼭 도깨비라도 나올 것 같은 밤이군.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앞을 턱 가로막는 거였습니다. 덤불처럼 헝클어진 머리에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험악한 도깨비였지요. 돈 좀 구워주시오.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무꾼이오. 그 쩌렁거리는 돈 석푼이면 되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내일 꼭 갚겠소. 겁이 난 나무꾼은 돈 석푼을 던지듯이 건네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사람 살려! 도돋도 도깨비다! 다음날 나무꾼은 일찌감치 나무 한 짐에다 밟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두웍어두 날이 저물자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주인 계시오? 누구시오? 방문을 위한 나무꾼은 어제 만났던 도깨비가 마당에 서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딸꾹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어 어쩐 이르시오? 어제, 어제 구워갔던 돈을 갚으러 왔으. 덩치 큰 도깨비는 돈 석푼을 쨍그랑 마당에 던지더니 휘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날이 저물자 방문 밖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주인 계시오? 어제 왔던 도깨비가 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요? 구워간돈 갚으러 왔어요. 군 돈은 벌써 어제 갚지 않았어. 도깨비는 또 석푼을 쨍그랑 던져놓고는 휙 사라졌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어둑어둑한 저녁만 되면 어김없이 도깨비가 찾아왔지요. 그러고는 매일 군 돈을 갚는다며 석푼씩을 던져놓고 가는 거였습니다. 이제 나무꾼은 도깨비가 무섭지 않았지요. 주인! 군 돈 받으시오? 알았네! 놓고 가게!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나무꾼은 살림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내서 돈을 벌고 밤에는 도깨비가 꼬박꼬박 석푼씩을 갖다 주고 그러니 돈이 안 모아질 수 있겠어요. 몇 년이 지나 부자가 된 나무꾼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땅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 석푼을 던져놓고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왜 그러나? 내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겐가? 저기 말이요. 심심한데 나랑 씨름 한 판 합시다. 씨름?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달밤에 웬 씨름? 실수? 그러지 말고 딱 한 판만. 더더 말고 딱 한 판만 합시다. 이거야 원. 싫다는데도 자꾸 귀찮게 구네. 얼른 돌아가시오. 흥! 어디 내가 돈을 갔나 봐라. 흥! 단단히 화가 난 도깨비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는 정말로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무꾼은 별로 걱정을 안 했지요.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흥! 어디 두고 보자고! 화가 안 풀린 도깨비는 엉뚱한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나무꾼의 밭에다 큼직한 자갈을 잔뜩 뿌려 놓았던 것입니다. 에이구, 이 일을 어쩌지?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음 날 밤, 나무꾼은 바위 뒤에 숨어서 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히히히, 어디 골탕 좀 먹어봐라. 쿵쿵거리며 나타난 도깨비가 닭 가득히 자갈을 뿌리고 있는 게 보였지요. 나무꾼은 숨어서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와, 자갈밭을 갖게 되었으니 올해 농사는 더 잘 되겠구나. 자갈이 아니라 개똥을 넣었더라면 농사를 망칠 뻔했는데 말이야. 다음 날 아침, 밭에 나가보니 자갈 대신 개똥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하하하, 미련한 도깨비 덕분에 올해 농사는 걱정이 없겠구나. 아, 개똥은 좋은 걸음이 되어 기름진 밭을 만들어 줬습니다. 물론 그 해 농사는 어느 해보다 잘 되었고 가난한 나무꾼은 멍통구리 도깨비 덕분에 큰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랍니다.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옛날 옛날 시골에 사는 김서방이 처음으로 한양 구경을 갔습니다. 우와, 아니 저기 저 고래등 같은 귀하집들 좀 봐. 이야, 한양은 정말 엄청난 곳이구나. 보는 것마다 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라 김서방은 저절로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었지요. 시장에 가보니 김서방이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리자리 기웃거리며 구경하던 김서방은 양추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우와, 정말 신기한 물건이네. 불만 붙이면 이 작은 막대기 하나로 온 방안이 다 환해진다니. 이걸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씩 사다 줘야겠다. 김서방은 보참이 불룩하도록 양추를 메고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서방, 한양에 가서 뭘 구경했나? 자세히 이야기 좀 해보게. 김서방은 신이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한양 이야기를 해주고 양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양초를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본 양초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이건 먹는 걸까요? 글쎄, 글씨에 쓰는 물건 같은데? 사람들은 동네에서 제일 아는 게 많은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훈장님, 김서방이 한양에 다녀와 이걸 주었는데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요. 훈장님은 사람들이 들고 온 가래떡 같은 물건을 자세히 살펴봤지요. 음, 이게 뭐지? 처음 본 건데? 에이, 하지만 훈장님 제면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 엉뚱한 말로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에이, 이건 말이지. 팽어라는 생선을 말려놓은 것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양초의 심지를 가리키며 물었지요. 에이, 생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달린 생선이 어디 있습니까? 허헤이, 이런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 그건 팽어의 주둥이가 아닌가? 내 말을 못 믿겠는가? 조금 미심쩍었던 사람들도 무식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냥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걸로 국을 끓이면 기가 막히게 맛이 좋다네. 그래요? 지금 당장 끓여서 그럼 다 같이 먹어볼까요? 훈장님의 부인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양초를 몇 동강 내고 파와 마늘을 넣어 국을 끓여왔습니다. 국에 웬 기름이 둥둥 떠있네요? 이런 걸 먹으니까 한양 사람들 얼굴이 우리보다 매끈하고 번지르 한 걸 하네. 훈장님과 동네 사람들은 둘러앉아서 양초로 끓인 국을 후루룩 후루룩 한 그릇씩 마셨습니다. 훈장님, 이 국을 마시고 나니까 목이 따가워요. 아휴, 나는 입안이 텁텁하고 토할 것 같아요. 훈장님도 속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훈장님은 내색도 못한 채 오히려 큰 소리만 쳤습니다. 훈장님, 애로부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다들 몸 생각해서 한 그릇씩 더 드시기나. 그때 마침 김서방이 한양에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려고 훈장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훈장님, 잘 다녀왔습니다. 훈장님, 잘 다녀왔습니다. 어? 아니, 다들 여기 모였었군요. 그런데 이 서방은 어디가 많이 아픈 모양이네? 아이고, 김서방 잘 왔네. 김서방에 준 병어로 국을 끓여 먹었다니 이렇게 목이 아프고 토할 것 같지 뭔가. 그걸 먹으면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 뭐라고? 이런, 큰일 날 사람들이군. 도대체 누가 그걸 배금이라고 하던가? 사람들이 어이없는 눈빛으로 쳐다보자 훈장님은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흠흠흠 이건 밤에 불을 켜는 양초라는 것일세. 자, 잘 보게 해. 김서방이 양초에 불을 부치자 온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저 불덩어리가 내 배 속에서 타고 있을 게 아닌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우리 다 죽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은 대굴대굴 뒹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덜컥 겁이 난 훈장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뱃속에 불이 나기 전에 어서 냇물로 뛰어들어가세. 허둥지둥 뛰어나가는 훈장님이 뒤를 따라 동네 사람들도 우르르 냇가로 몰려갔습니다. 자, 자. 머리만 내밀고 몸은 물속에 푹 담가야 하네. 추워도 꼭 참고 있겠나. 동네 사람들은 와들와들 떨며 냇물 속에서 머리만 내밀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낙은 애가 왁자 집가에 떠드는 소리에 냇물 쪽을 쳐다봤습니다. 어스름 해가 질 무렵 시커먼 사람들 머리가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휴, 저것들은 도깨비가 틀림없구나. 가만있자. 도깨비는 담뱃불을 무서워한다고 들었는데. 나그네는 얼린 나무 뒤에 숨어 허겁지겁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나무 뒤에서 껌뻑거리는 빨간 불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휴, 저건 도깨비 물이다. 우리 뱃속에 있는 양조에 불을 붙이러 도깨비가 나타났구나. 놀란 동네 사람들은 얼른 머리를 물속으로 쏙 숨겼습니다. 휴, 역시 도깨비들은 담뱃불을 무서워하는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안도에 숨을 쉰 나그네는 가던 길로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잠시 후, 컴컴한 냇물 위로 제일 먼저 훈장님의 머리가 쑥 올라왔습니다. 어휴, 어휴, 숨막혀. 도깨비 불이 사라졌으니 이제 나오게나. 아휴, 훈장님. 뱃속에 불이 다 꺼지려면 아직도 멀었나요? 초가을 저녁 냇가에서는 사람들이 추위에 이를 덜덜덜 떠는 소리만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답니다. 마귀 할멈과 생선 장수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장사꾼이 살았습니다. 장사꾼은 생선을 사다가 산골 사람에게 팔아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소를 몰고 바닷가 마을로 갔지요. 저녁때가 되어 생선을 많이 사서 소 잔등에 싣고 산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나무숲에서 맨발에 마귀할멈이 나왔습니다. 행사가 내 생선이 참 맛있게 생겼구나. 어서 한 마리만 내놔라. 장사꾼은 마귀 할멈의 독살스러운 눈과 뿌드득 이빨가는 소리에 주눅이 들어 얼른 생선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쳤지요 그러나 마귀할몸이 곧 뒤따라와서 생선 한 마리 더 내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사꾼은 겁이 나서 덜덜 떨며 생선 한 마리를 또 주었습니다 마귀할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치우고는 아예 가지고 있는 생선을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장사꾼은 마귀할몸이 무서워 꼼짝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귀할몸은 자기 손으로 손 잔등에 실려있는 생선들을 모두 내려 먹어 치웠지요 아유 맛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손을 내놓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내놓겠다고 하면 금방 달려들어 장사꾼을 죽일 것 같았지요 마귀할몸은 속까지 거뜬히 먹어 치웠습니다 장사꾼은 이제는 내 차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재빨리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세 쫓아온 마귀할몸이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하며 희죽이 웃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쳤지만 숨이 차서 더 도망칠 수가 없었지요 어디 숨을 곳이 없나 도망치던 장사꾼이 숨을 곳을 찾는데 마침 연못가에 큰 나뭇가지가 자기 쪽으로 뻗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른 그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 엎드렸지요 얼마 후 마귀할몸이 쫓아와 두리번거리며 장사꾼을 찾았습니다 마귀할몸은 연못에 비친 장사꾼을 보고 연못으로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장사꾼을 잡아먹으려고 연못 속의 그림자를 그 무서운 손톱으로 움키고 할퀴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귀할몸이 화가 나서 이리저리 날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장사꾼이 놀라 나뭇가지에서 쭈루룩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장사꾼은 또다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지요 그때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장사꾼은 살았구나 하고 한숨을 내쉬고는 얼른 그곳으로 달려갔지요 불빛이 비치는 걸 보아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았는데 막상 다가가가 보니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다 부서진 대문을 삐걱 열고 들어가 보니 너무도 으스스했습니다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어서 천장 위에 올라가 숨어 있었지요 잠시 후 저벅저벅 소리가 나더니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서는데 놀랍게도 마귀할몸이었습니다 장사꾼은 하마터면 천장에서 떨어질 뻔했지요 죽어라 도망을 쳐 들어온 곳이 바로 마귀할몸의 집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마귀할몸은 화덕에 불을 지피고 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불을 쬐자 졸음이 쏟아지는지 마귀할몸은 떡을 굽다 잠시 잠이 들었지요 천장에 숨은 장사꾼의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장사꾼은 김 막대기로 떡을 하나씩 질러서 들어올려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내 먹을 떡을 잠에서 깬 마귀할몸이 깜짝 놀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장사꾼은 신령님 목소리로 꾸며서 말했지요 나는 불의 신령인데 내가 그 떡을 다 먹었느니라 아이고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불의 신령님껜 마귀할몸도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마귀할몸은 냄비를 꺼내어 화덕에 얹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꾼은 장사꾼은 다시 막대기를 뻗어 냄비에 손잡이에 걸고 들어 올려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귀할몸은 국이 없어진 것을 알았지만 그것도 불의 신령님이 먹었으려니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커다란 괴짝 속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꾼은 재빨리 천장에서 내려와 괴짝 뚜껑에 자물통을 잠그고 주전자에 물을 잔뜩 끓여서 괴짝에 쏟아 부었습니다 마귀할몸은 괴짝 속에서 대어 그만 죽고 말았지요 이렇게 하여 장사꾼은 생선과 소를 빼앗긴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원님도 탐낸 꽃 두 사람의 낙은해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땅에 어느 고개를 넘게 되었을 때 까마득한 낭떠러지의 썩은 고목의 가지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게 되었지요 여보게 친구 저 위에 꽃이 보이는가 음 꼭 난 저같이 생겼는데 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기는 처음일세 그러고 보니 어디서 꽃향기가 난다고 생각했더니 바로 저 꽃에서 나는 향기 없군 그래 내가 올라가서 꺾어가지고 내려올 테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게 나그네 중 한 사람이 가파른 벼랑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하니 그만두는 게 좋겠네 밑에 있던 또 한 나그네는 걱정이 되어 말렸지만 그는 이미 벼랑 위로 한참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칼라 칼라갈치 좁고 두터운 잎은 광택이 났고 두 줄로 곱게 싸듯이 위로 곱게 뻗은 모습은 꼭 예쁜 여인이 앉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향기는 코를 진동시켰지요 이제 다 올라왔네 내가 이 꽃을 꺾어줄 테니 밑에서 잘 받게 벼랑으로 올라간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까지 올라가 썩은 고목 위로 손을 뻗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직근 그 나그네의 손이 썩은 고목에 있는 꽃에 닿는 순간 발을 딛고 있던 나무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나그네는 한 손에 꽃을 든 채 한 손으로 돌뿌리를 잡고 매달렸지요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밑에 있던 사람은 어찌 할 줄 몰랐습니다 안되겠네 점점 힘이 빠져서 고목에 매달린 사람은 힘이 빠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꽃을 내 아내에게 전해주게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가 보면 무척 좋아할 걸세 꼭 부탁하네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만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친구를 잃어버린 나그네는 꽃을 소중히 들고 고개를 내려왔지요 그리고 꽃을 꺾다가 죽은 친구의 집을 찾아가기로 하고 우선 주막집에 들러 허기진 배를 달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사냥을 갖다 돌아오던 원님이 주막에 있다가 나그네가 들고 있던 꽃을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꽃을 내가 갖고 싶은데 줄 수 있겠는가 원님이 이렇게 말하자 나그네는 죽은 친구의 유언은 알한 곳 없이 대뜸 원님에게 꽃을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 꽃을 원님께 들으려고 했습니다 음 참 고맙거려 그런데 그 꽃은 원님이 받아든 순간 목이 톡 부러지며 붉은 피가 흘러 순식간에 하얀 꽃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원님은 그것을 보고 놀라 그 이유를 물었지요 나그네가 그 꽃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자 원님은 친구의 부탁을 가볍게 여긴 나그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원님까지도 탐을 냈던 그 아름다운 꽃이 바로 풍란 이라고 합니다 천지연 폭포의 전설 오랜 옛날 이었습니다 지금의 서귀포 시를 서귀진 이라고 부르던 때였지요 서귀진의 얼굴이 예쁜 설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씨는 비단결 같았지요 얌전하고 착하고 부모에 대한 효성 또한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지극했습니다 동네의 총각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설아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얼굴을 한번 보는 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은 바깥 출입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만 서라 생각을 할 뿐 눈으로 보기란 어려웠지요 볼 기회가 없으니 더 예쁘고 착하게 보였을 지도 모릅니다 이 설아를 특히 더 좋아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지요 다른 총각의 10배 아니 20배는 더 좋아했습니다 총각의 이름은 명문이었습니다 명문은 언제나 석위진 어귀를 지키며 설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설아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그날은 잠을 설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만 한번만 만나봤으면 그러나 그건 꿈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었지요 명문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설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나이 19이 되느네 시집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할까 명문은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늘이 꺼지는 듯한 슬픔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놀기만 놀기만 하였습니다 술만 퍼 마시며 싸움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설아의 설아의 생각을 설아의 생각을 지우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히 설아의 얼굴이 되살아났습니다 한편 시집간 설아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시부모를 잘 모시고 남편을 공경하며 동네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니 설아를 칭찬하는 소리가 높았습니다 몇 년 동안 친정회를 가지 못했으니 집에나 다녀오너라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설아는 오랜만에 친정에 가려고 핵곡식으로 떡을 빚고 술을 담아가지고 저녁때 길을 나섰지요 친정을 찾는 설아의 마음이 무척 설레였습니다 길을 재촉해서 걸었습니다 멀리서 친정 나들이에 나선 설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설아의 그림자를 따라 소리없이 움직였지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친정 나들이었고 친정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설아는 안심하고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둠을 뚫고 검은 그림자가 쓱 나타났지요 이보 너무 겁을 내지 마오 나요 나란 말이요 검은 그림자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는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힘이 붙여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나요 나 명문이를 모르오 그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검은 그림자는 명문이었습니다 매일 멀리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설아를 기다리던 명문이었습니다 설아는 더러 겁이 났지요 시집을 가기 전에 명문이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돌오돌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사오 나와 함께 삽시다 명문은 설아를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입에선 술 냄새가 났지요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다면 죽여버리겠소 명문이 설아를 와락 끌어안으려 했지요 안 돼요 저는 이미 출가한 뭐 다른 집이 귀신이 될 몸인데 어찌 다른 남자를 삼긴단 말이오 설아는 얼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힘이 센 명문이의 손은 더욱 힘을 가하고 있었지요 안 돼요 이러면 소리를 지르겠소 마음대로 하시구려 여기에 사람이라곤 당신과 나뿐이라오 명문은 소리내어 웃고는 와락 서라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 살려요 서라가 서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르 쾅쾅 하늘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지요 어둠을 뚫고 두 줄기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와 그와 동시에 천지연 물이 요동을 쳤지요 하얀 거품을 내며 부글거렸습니다 하늘에서 뻗친 빛과 물이 마주치는 과 싶더니 이상한 물체가 명문이를 입에 물고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서라는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 이상한 빛이 자기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아니 이거 여유주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용이 내버리고 간 여유주가 푸른빛을 내며 자기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라는 얼른 여유주를 집어들었지요 그러자 빛을 내지 않았습니다 임자를 만났냥 얌전하게 서라의 말을 듣는 듯 했지요 아니 이럴 수가 서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연못에 있던 물이 어느새 물기둥을 만들며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함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두 줄기 물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폭포를 이루었지요 서라가 서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바위가 새로 생겼습니다 물기둥을 향해 떡 버티고 섰지요 이것이 지금의 천지연 폭포의 전설이랍니다 금강 조롱의 전설 옛날 어느 산골에 부모도 없이 사는 불쌍한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노이는 부모를 대신해서 어린 동생을 알뜰하게 보살펴 주었고 동생은 노이를 부모처럼 따랐지요 그런데 그만 노이가 병에 걸려 알아 누웠습니다 동생은 노이의 병 때문에 근심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윗마을에 사는 의원 할아버지가 와서 노이의 병은 달나라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먹으면 나을 거라고 말했지요 다음날 동생은 약초를 캐오겠다고 노이에게 말한 뒤 비로봉을 향해 떠났습니다 비로봉은 무척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올라가면 달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비로봉에 올랐지만 달나라에 갈 길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자르르 소리가 났습니다 동생은 놀라서 얼른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살펴보니 하늘에서 하얀 사다리 하나가 주르르 내려왔습니다 그 사다리를 타고 선녀 하나가 사뿐사뿐 내려왔지요 한참 뒤 개울에서 물을 떠온 선녀는 어느 바위 구멍에 손을 넣고 부드러운 빛깔의 돌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돌멩이를 하늘에 대고 비추자 하늘에서 금사다리가 내려왔지요 선녀는 이상한 돌멩이를 다시 바위 구멍에 숨겨놓고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동생은 무서움도 있고 바위 뒤에서 나와 선녀가 숨겨둔 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빛을 내는 큰 구슬 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구슬을 하늘에 대고 비춰봤지요 그러자 하늘에서 금사다리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동생은 금사다리를 타고 달라라로 올라갔지요 한편 누이 동생은 동생이 약초를 캐러 간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를 안자 동생을 찾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험한 산속을 수없이 헤맸습니다 달라라에 도착한 동생은 개수나무 열매를 광주류에 가득 따가지고 나오다 그만 달라라의 왕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달라라 왕은 크게 노해서 동생을 궁궐로 잡아 들였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달라라에 오게 된 까닥을 말했습니다 동생의 말을 듣고 난 달라라 왕은 그제서야 노여움이 불린 듯 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에도 이런 남매간의 사랑이 있을 줄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금사다리를 깨뜨려 버렸으니 이거 어쩐다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왕은 동생에게 말을 한 마리 내주었습니다 동생은 그 말을 타고 비로봉을 향해 바람처럼 달렸지요 하지만 달라라는 아득히 먼 곳이라 비로봉까지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비로봉에서 애타게 동생을 찾아 헤매던 노인은 끝내 병이 악화되어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누이가 죽을 때 손에 쥐고 있던 초롱불만은 그대로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 불은 이상하게도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으로 변했습니다 누이를 목매이게 부르면서 울던 동생은 누이가 들고 다니던 초롱불이 꽃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 후 그 꽃을 가리켜 금강초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꽃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금강산에서만 피는 꽃이랍니다 이 꽃은 동생을 만나기 전에는 비로봉 골짜기를 떠날 수 없었던 누이의 마음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또 금사다리가 부서져 내릴 때 바윗돌로 변해서 비로봉 꼭대기에 두 갈래로 쭉 쏟아져 내린 돌줄기가 있습니다 그 돌줄기는 지금도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옛날 이름 그대로 금사다리라고 부르고 부르고 있답니다 두 친구 어느 마을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집은 살림이 넉넉했고 한쪽 집은 몹시 가난했지요 잘 사는 친구는 가난한 친구를 여러 가지로 도왔습니다 가난한 친구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잘 사는 친구는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가난한 친구에게 물었지요 자네네 논밭이 얼마나 되나 논 열마지기에 밭이 열마지기라네 농토는 우리 집과 비슷하군 그런데 자네네 집에서는 식구들끼리 서로 화목한가 서로 싸우는 일은 없네 일들은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자네 말에 자식들이 잘 따르나 그렇다네 그렇다면 이상한데 두 친구는 번갈아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친구들이 가장의 말에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난한 친구가 잘 사는 친구의 집을 방문했지요 잘 사는 친구는 부인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보 모처럼 만에 다장한 친구가 왔으니 술상을 보아 오도록 하구려 그리고 당신이 오늘 한번 멋지게 춤을 추워 보구려 그러자 그러자 아내는 정성스레 술상을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손님 앞에서 너울 너울 춤을 추었습니다 잘 사는 친구는 다시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송아지를 끌어내 지붕 위에 올려다 매도록 하거라 자식들은 곧바로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끌어내 지붕 위로 올리려 예를 썼습니다 하지만 끝내 지붕에 올리지를 못했지요 아버지 송아지가 지붕 위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만 됐다 송아지를 외양간으로 들여 매거라 자식들은 송아지를 외양간으로 들여 매고는 큰 잘못이라도 한 듯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친구가 가난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잘 사는 친구가 물었지요 자네 부인과 자식들도 우리 식구들처럼 아버지의 말을 잘 듣겠나 아마 그럴걸세 두 사람이 가난한 친구집에 도착했지요 가난한 친구가 그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다정한 친구가 왔으니 술상을 차려오구려 그리고 당신이 한바탕 춤을 추어 보구려 부인이 이내 정성껏 술상을 차려오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서 어서 춤을 추어 보구려 그러자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면서 별 망측한 일도 다 있어 어찌 외관 남자 앞에서 춤을 추란 말이요 하면서 방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렀지요 애들아 아비의 명령이다 위안간에 송아지를 끌어내서 지붕 위에다 매도록 가거라 그러자 자식들이 수긍거리면서 입을 삐죽대 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송아지를 지붕 위에다가 맨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무척 화가 나고 친구 보기에도 무한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이렇게 말했지요 자네는 식구들로부터 신용을 잃어버렸네 자네가 가장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자네 부인이나 자식들이 자네 말을 잘 따랐을 것일세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자네의 말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망글세 지금부터라도 자네 식구들로부터 신용을 받을 수 가장이 되도록 노력해 보게나 가난한 친구는 그때부터 아내나 자식들에게 정직하고 자상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도 가장의 말을 믿고 잘 따라 주었지요 이제는 잘사는 친구의 도움 없이도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구하고 죽은 개 아주 오랜 옛날 지금의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에 김개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개인이라는 사람은 동물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개를 제일 좋아했지요 그는 개를 아끼고 사랑하기를 마치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돌보듯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도 같이 먹고 같이 잤지요 또 어디를 갈 때에도 반드시 데리고 다녔습니다 주인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기라도 하듯 개도 주인을 무척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개인은 개를 데리고 장터인 오수월에 갔습니다 그날은 오수 장날이었지요 시골장이란 마치 명절날이나 같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 서로 그동안에 쌓여있던 이야기를 나누며 풋풋한 고추에 약주를 나누는 시골 장날의 풍경은 정말 신나는 명절 기분이었지요 그래서 김개인은 이따금 오수 장터에 나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이 친구 저 친구 만나 한 잔 두 잔 먹은 술이 거나해져서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김개인은 워낙 술을 좋아하는 터라 곤드레 만드레 취해 있었습니다 얼마쯤을 갔을까 김개인은 산등성이 양지바른 곳에 이르자 쉬었다 갈 마음으로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때는 온몸이 나른해지는 봄인지라 취기야 봄기운에 깜박 젖어 잔디밭에 눕자마자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주인의 옆에서 신바람이 나서 이리뛰고 저리뛰던 개는 주인이 몹시 취해 잔디밭에 눕자 동물을 잃은 어린이 마냥 금방 외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주인 혼자만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 옆에 앉아 주인이 깰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지요 산에는 진달래가 앞을 다투어 피어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산에서 산불이나 삽시간에 온 산을 번졌기 때문입니다 개는 어쩔 줄 몰라 발버둥을 쳤지요 그러나 술에 취해 잠이 든 주인을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불은 점점 주인 가까이로 번져왔습니다 개는 주인을 깨우려고 주인의 코나 입에다 혀를 대고 마구 핥았지만 모두 허사였지요 컹컹 지져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산불은 주인의 옆에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그때서야 도저히 주인을 깨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까운 냇물로 텀벙 뛰어들어 온몸에 물을 적셨지요 그리고는 주인 옆으로 달려가 잔디밭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러자 잔디가 물에 젖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털에 물기가 떨어지면 냇물로 뛰어가서 물을 묻혀다 주인이 자고 있는 잔디에 불여 불길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잔디밭은 물에 흠뻑 젖어 불길이 쉽게 번지지를 못했지요 얼마를 그렇게 뛰어다녔는지 개는 그만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늦게야 잠에서 깨어난 김개인은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불살은 개의 갸륵한 희생을 보고 자기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요 김개인은 죽은 개를 부둥켜 안고 슬피 울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갖기 위해 자기의 희생을 시킨 의로운 개의 죽음에 감탄한 김개인은 개를 양지바른 잔디밭에 정성껏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 짚고 있던 지팡이를 꽂아 의로운 개의 무덤이라고 표시를 해 두었지요 의로운 개의 죽음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김개인은 집에 돌아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개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후 김개인은 식구들과 함께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갚을 줄 모르는 사람보다는 말을 못하는 짐승이지만 주인의 생명을 구한 의로운 희생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번 개의 묘 옆에 꽂아두고 간 지팡이에 잎이 나고 가지가 뻗어난 곳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커다란 느티나무로 변했습니다 김개인은 분명히 이 나무는 의로운 개의 넋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얼마 뒤에 사람들이 이곳에 의견비를 세웠으나 많은 세월이 흘러 의견비는 비바람에 없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오수 원동산 공원에 세워진 의견비는 그 후에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오수라는 이름도 의로운 개와 나무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손돌풍이 생긴 이유 옛날 고려시대 때의 일이랍니다 나라에 난리가 나서 임금님이 배를 타고 광화도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봐라 저 앞에 보이는 물살은 위험한 여울이 아니냐 임금님을 모시던 호의 대장이 사공 손돌이를 향해 외쳤습니다 손돌이는 오랫동안 한강에서 배를 저어온 사공이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것은 여울이 아니더냐 그러니 배가 저쪽으로 가면 위태롭지 않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소인 손돌이가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능숙한 백사공이 오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나 임금님은 불안했습니다 난을 일으킨 자들이 언제 자기를 해치러 쫓아올지도 모를 뿐더러 누군가가 그들과 짜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여봐라 사공에게 주의를 주어라 그래도 손돌이는 우직하게 여울을 향해 배를 저어 갔습니다 손돌이를 의심하는 임금님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갔지요 이놈의 피련코 그들과 짜 모양이구나 임금님이 이렇게 단정짓자 임금님의 뜻을 알아차린 호위대장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손돌이의 행동이 아무래도 수상하니 목을 베도록 하라 나울이 조금만 참으십시오 저 여울을 무사히 건너가려면 이 백길밖에 없어옵니다 시끄럽다 어찌하여 제음한 분부 앞에 창길을 부리리 하느냐 어서 목을 져라 꼭 저를 죽이셔야겠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인이 죽은 뒤에는 백길을 찾지 못할 것이오니 그때는 이 바가지를 띄워 그것이 흘러가는 곳으로 가십시오 결국 손돌이는 바가지 하나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손돌이 대신 다른 사공에 노를 저었으나 백길을 제대로 잡지 못한 탓으로 몹시 흔들렸습니다 어찌하여 배가 이토록 흔들리느냐 임금님이 꾸짖어도 배는 더욱 흔들릴 뿐이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뒤집힐 것만 같았습니다 임금님은 손돌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 바가지를 물에 띄어 그것이 흘러가는 대로 노를 저어 따라가도록 하라 임금님이 이렇게 명량하자 사공들은 바가지를 띄웠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따라갔지요 위험한 고비를 몇 차례 남긴 뒤 무사히 목적지인 광화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아 나의 경솔함으로 손돌이가 억울하게 죽었구나 임금님은 그제서야 손돌이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닫고 자신의 옹졸함을 후회했습니다 난이 평전된 뒤 임금님은 사공 손돌이를 위하여 그의 무덤 앞에 사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었지요 그 후로 그의 제삿날인 10월 20일만 되면 그때 임금님이 지나가던 백길에는 심한 물살이 일뿐 아니라 바람도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돌이의 제삿날에 부는 바람을 손돌풍이라고 하고 손돌이가 죽임을 당할 때 지나가던 여울목을 가리켜 손돌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손돌이의 본 이름이 손석이기 때문에 손돌풍을 손석풍이라고도 합니다 사공들은 노를 저어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손돌이의 이야기를 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 했답니다 피리를 무서워한 호랑이 원님이 이웃 고울에 원님에게 보낼 편지를 써놓고 덕보를 불렀습니다 덕보야 이 편지를 이웃 원님에게 갖다 드리도록 하거라 그곳으로 가는 길은 몹시 험하고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는 곳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호랑이한테 물려갈 수도 있으니 조심하거라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호랑이한테 물려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덕보가 길을 떠난 얼마 뒤였습니다 덕보가 헐레벌떡 뒤돌아오면서 말했지요 한참 길을 가다 생각해보니 피리를 빠뜨렸지 뭡니까 그래서 피리를 가지러 다시 왔습니다 심부름을 가는 녀석이 왠 피리를 갖고 간단 말이냐 저는 피리 없이는 한시도 마음이 안 놓이거든요 덕보는 피리를 품에 간직하고 부지런히 험한 고객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고객길에서 주막을 만났지요 날씨도 썰썰한데 막걸리나 한사발 마시고 갈까 덕보는 막걸리 한사발을 정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한사발을 마시고 나니 더 마시고 싶었지요 그래서 거품 몇사발의 막걸리를 마시고 난 덕보는 술에 취해 비틀비틀 고객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술깨움과 함께 밀려오는 졸음을 견디지 못해 길가에 바위에 누워 잠이 들었지요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잠을 자던 덕보는 얼굴에 차가운 것이 닿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부시시 눈을 뜬 덕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 호랑이 한 마리가 꼬리에 물을 묻혀서 덕보의 얼굴에 뿌려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보는 다시 잠을 자는 채 하면서 더욱 큰 소리로 코를 골았지요 호랑이는 물 묻은 꼬리로 더욱 세게 덕보의 얼굴을 때려댔습니다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기 전에 도망을 줘야 할텐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그랬지 덕보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랑이에게서 살아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호랑이는 꼬리를 덕보에게 향한 채 덕보의 얼굴에다 계속해 물을 뿌려댔습니다 옳지 바로 이때다 덕보는 품속에서 피리를 꺼내 호랑이의 똥구멍 속으로 푹 찔러 넣고는 재빨리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어구 내 똥구멍이야 호랑이는 깜짝 놀라서 껑충껑충 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똥구멍의 피리에서는 빌리리 빌리리 하며 피리 소리가 났지요 어구 어구 내 똥구멍이야 내 똥구멍에 귀신이 붙었나 보다 어구 이 이럴 어쩐다 어구 호랑이는 놀라서 마구 뛰어다니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채 덕보에게 애운을 하였지요 덕보니 날 좀 살려줘요 그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이놈아 날 잡아먹으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죽는 소리냐 덕보니 덕보는 호랑이를 마구 나물었습니다 호랑이는 똥구멍에 박힌 피리로 삘리리 삘리리 피리를 불다가 그만 죽고 말았지요 덕보는 호랑이 똥구멍에서 다시 피리를 빼내 들었습니다 고맙다 피리야 내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덕보는 바위에 걸터 앉아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고울의 오님에게 무사히 편지를 전하고 돌아왔지요 돌아오는 길에 잡아 두었던 호랑이를 어깨에 둘러매고 고울로 돌아왔습니다 고울 사람들은 덕보가 큰 호랑이를 잡아왔다면서 구경을 하느라 야단들이었지요 에헤이 참 장하구나 덕보 녀석이 이토록 큰 호랑이를 잡다니 믿어지지 않는 일이야 원님도 덕보의 용기와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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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